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드워즈 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블럭을 활용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어떨 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게임의 이점을 크게 가져가는데요 오늘 강의 영상에서는 블럭 컨트롤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최고 랭커가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전 칼싸움의 비밀편에서 6가지의 PVP 관련 훈련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관련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레이트 게임 PVP 여기서 해도 되고요 LG, PVP, BCA 여기서 해도 되고 두 가지 맵 모두 다 저장소 맵입니다 오늘은 4가지의 블럭 컨트롤 훈련과 5가지의 도망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엽타기, 트리 만들기, 대가리콩, 갓브리지와 해오리브리지 도망의 정석에서는 위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대가리콩 브리지 설치하고 그쪽 방향으로 도망, 갓브리지 후 대가리콩 하며 도망, 화면 움직이지 않고 좌우 앞뒤 움직이며 도망, 세 가지를 다 활용하며 도망치며 플러스 화살 막기 벽 세우기, 화면 전환 없이 움직이며 도망가기, 자신만의 콤보 완성하기 옛날 저장소 맵은 다이아를 먹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다이아가 나오는 이 섬에서 벽 타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코준 조교님께서 보여줄 겁니다 여기 딱 쓰시고 밑에 내려와셔서 블럭 하나를 이렇게 서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요 마우스 위치를 보시면 자기의 발 아래에다가 위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럭을 자기 발 밑에 설치를 하면서 벽을 완벽하게 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훈련만큼 벽과 친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난다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플레이를 완전하게 마스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밑받침이 됩니다 꼭 3인층으로 해주셔야 된다 1인층으로 무슨 막 이렇게 벽 타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느려요? 3인층으로 벽을 이렇게 쭉 타는 겁니다 지금까지 벽에 붙어있으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고수들 보면 벽을 그냥 자유롭게 자기 집 앞마당 마냥 활용을 하면서 PVP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초 단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벽 타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 3인층 블럭 컨트롤만큼 진짜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진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면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그 벽 타기 이렇게 쭉 한 바퀴를 하신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한 바퀴를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할 때까지 연습해줘야 됩니다 처음 하신다면 99%의 사람들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훈련 방법은 블럭을 일자로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요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훈련법을 트리 만들기 훈련법으로 했습니다 그냥 나무 만들기 훈련법 방금 보여준 거는 사실 이지 모드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인 하드모누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좀 더 밑에서 위를 둔 상태에서 트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코준 시점과 그리고 이제 제 시점 두 개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화면 세팅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제 뒤에는 지금 저를 쫓아오는 코코준이 있습니다 도망갈래 도망갈래 이렇게 도망가고서 여러분들 막 상대방 모독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블럭 설치하지 이렇게 블럭 블럭 이렇게 이렇게 근데 코코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손쉽게 상대방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배드워즈라는 게 사실 진짜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유리한 상황을 블럭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인 대가리콩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주변에 이렇게 블럭을 설치를 해요 그 다음 또 쑥 올라갔다가 주변에 또 이렇게 블럭을 설치를 해요 총 4단계의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타워의 꼭대기에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효율적인 동선으로 상대방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블럭 활용의 기술 그리고 갓브리찜 기술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한 바퀴를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은 훈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빡세고 난이도 어렵게 가야 합니다 아 그리고 훈련할 때 있잖아요 중앙에 와서 기둥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몸으로 상대표님 근데 왜 이거 이름이 대가리콩인가요? 아 왜냐면요 상대방이 위에 있는 적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콩 해가지고 대가리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훈련법들을 이제 쭉 하고 나셨으면 3인칭 블럭 컨트롤에 완전히 익숙해진 상황일 겁니다 회오리 브리징을 이제 연습할 단계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돌려봐 여러분 이게 겉멋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많이 쓰여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코코준 일로와 일로와 넌 죽었어 어 뭐야 나 쫓아갈래 어딨어 어 저기있네 어 뭐야 머리 박았어 잠깐만 네 아무튼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심지어 시야도 가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블럭으로 막고 하니까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블럭 컨트롤에 대한 기본기들을 쭉 맞추게 된다면 저 회오리 만들기는 진짜 껌이에요 수많은 저희 클레넘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랭커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 여러분들을 쫓아올 때 어떻게 도망을 가야 효율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지 여러가지 기술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습관 하나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1인층으로 여러분들이 뭐 pvp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위로 올라갈 때가 있죠 위로 쭉 올라가면서 3인층으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닥만 보고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보다 더 넓은 화면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술은 올라가서 상대방이 올라올 때 이렇게 블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껴서 떨어뜨릴 수도 있죠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럭을 끼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도망을 가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는 그 방향으로 블럭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쉬워서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생일입니다 갓브리즈를 활용한 도망 기술인데요 자 코코전이 저를 공격해요 자 이제는 갓브리즈를 활용한 도망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도망갔죠? 그 다음 이렇게 자 이거를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시점을 봐볼게요 야야야야 코코전 이리로 와 나도 쫓았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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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잖아 여기 자 코코전이 저를 공격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브리즌 배웠죠? 자 다시 한번 더 브리즌하고 뒤를 막는 거예요 쫓아오는 코코전은 여기 머리끼고 나는 그냥 여유롭게 여기서 브리즌을 활용한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거를 꼭 여러 번 연습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영상으로 카메라까지 활용해가지고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도망을 갈 때는 꼭 올라가서 상대방이 오는 방향 쪽으로 블럭을 이렇게 설치해서 따라와 짚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웠는데요 이제 세 번째 기술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3인층으로 화면을 움직이지 않고 좌우 앞 뒤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수들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눈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또 이렇게 가고 이게 완전히 편안하게 될 때까지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또 대체 왜 배우는 거지? 1대4나 1대10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을 잘 가야 돼요 단순한 기술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1대4를 할 수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도망을 잘 가야 돼요 한 가지 꿀팁을 주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움직임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사람마다 컴퓨터 환경이라던가 그런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세팅에 맞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고 슥슥슥슥 완전 부드럽게 자유롭게 코코주님 이제 익숙하죠 이거는요 당연하죠 자 그쵸 그렇게 쭉 가고 도망가고 와 코코주님 예전에 1대15 예전에 1대12로 스쿼드맵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도망갈 때도 애갑전까지 갔었을 텐데 그때 이런 식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지 않았나요? 네 막 이러면서 막 석공 한 대씩 쏴주고 그쵸 그쵸 상대가 꼼짝 못하죠 그쵸 상대방이 이 개수를 이 개수를 코코주님이 배우고 나니까 어떤 점이 좋았나요? 1대4수를 농락하면서 이렇게 화살도 막아주고 그러면 이제 농락하는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움직이지 않고 블럭을 이렇게 설치해서 도망가는 게 3인칭으로 완벽하게 연습이 되셨다면요 이렇게 뒤에 가면서 화살을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도망을 갈 때 언제든지 상대방이 화살을 쏠 수가 있거든요 어 이쯤에서 한번 화살을 막아야겠다 싶을 때 버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릿지구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상대방 위치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 이렇게 상대방이 화살 쏠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화살을 못 쏘게 막고 이게 또 각도의 중요성이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화살을 석공을 쏠러는 그런 각도에다가 블럭을 설치해서 자신이 석공이 맞지 않도록 하는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석공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벽을 이렇게 세운다 두 번째 쏘지 못하는 각도로 블럭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요 화면 전환 없이 움직이며 자신만의 콤보로 가셔야 됩니다 자신만의 콤보란 무엇이냐 쭉 가다가 자신만의 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오른쪽 이만큼 가고 왼쪽 이만큼 가고 왼쪽 그 다음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더 갔다가 이쯤에서 브리징 쭉 하 계속 자신만의 콤보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조교님 한번 예시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에임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코코준 잡아라 코코준 잡아 너 어디나 갔어 어디있어 코코준 저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맞았다 코코준 내가 잡을 거야 일로와 이걸 또 어떻게 가야 돼 코코준 잡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구랑 함께 한 명은 블록만 활용해서 계속 도망을 가고 한 명은 계속 그냥 석궁이랑 칼로미랑 블록을 활용해서 잡으러 가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둘이서 같이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상대방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연습을 쭉 다 해주셨으면 이제 도망의 정석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PVP의 정석과 그리고 이제 블록의 정석 그리고 도망의 정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와 함께 훈련을 했잖아요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을요 그냥 한 번 성공했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무조건 10번, 20번, 100번까지 연습을 하셔서 손에 완전히 익어서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연습을 해줘야 완전히 여러분의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연습해서 꼭 TIP 들어오세요 이 기술을 완벽히 마스터하면 아무리 세계 랭킹 1등이 쫓아와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뻥이 아니라 랭커들도 이 기술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거를 쫙 완벽하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태풍이었습니다 모두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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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풍 다이어라는 듯 강박! 강박! 입니다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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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winning!